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표는 1660 슈퍼 품질 비교표입니다. 저번 시간은 2060 슈퍼 했고 저 저번 시간은 2070 슈퍼를 했죠. 제가 아무래도 미흡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많이 팔리는 제품들에서 가엾변동이 심한 제품군을 골라서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가지가 베스트가 됐는데 다른것도 해달라는 분도 많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다 해드리지 못하고 1260 슈퍼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잡설은 거기까지 하고 표를 한번 직접 보도록 하죠. 1260 슈퍼 평균치를 위에다가 내서 왔어요. 추천평가 4.2 평균이고 현금 최저가는 293,000원 정도 샵 떠나갈 기준으로는 324,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위반이 3 플러스 2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부스터 클럭은 1813, 히트파이프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온도에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온도평균은 67도, 소음평균은 35.6dB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보다 낮으면 제가 녹색으로 칠해뒀고요. 평균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노란색으로 칠해뒀어요. 빨간색은 뭔가요? 빨간색은 전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도 가장 좋은 제품군은 빨간색으로 칠해뒀습니다. 다만 전원부는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노란색까지가 끝입니다. 클럭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제일 높은 제품하고 제일 낮은 제품하고 크게 편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평균가 그리고 이 색깔에 따른 제가 가점을 줬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 이엔텍부터 차례대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엔텍 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제품을 내놨는데요. 스톰엑스 듀얼은 아시델피 펠릿에서 떼와서 이엔텍 스톰엑스 듀얼이라고 부착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펠릿 지포스가 적혀있는 거랑 동일한 제품이라는 얘기죠. 옷이 붙은 거는 기본 클럭만 높지 옷이 안 붙은 제품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사실 얘네 가격차에도 얼마 없는 게 이해가 되죠. 나머지 방열판이라든지 아니면 히트파이프라든지 이런 거 전원부라든지 다 똑같기 때문에 클럭만 높다 낮다 차이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적으로는 평균 가격보다 낮아요. 286,000원 뭐 283,000원 그런데 온도 같은 경우 아니면 소음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살짝 높습니다. 물론 이엔텍에 괜찮은 AS, 화이트 LED도 들어오고 백풀도 있고 부스터 클럭도 옷이 붙었나 애들은 평균 지포가 높은데 크게 메이트가 있다고 하긴 좀 애매하겠죠. 특히 전원부가 살짝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원부가 뭐가 중요한가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지금 전원부가 부실하면 대체적으로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주파음이 날 확률이 올라갑니다. 아니면 이 고주파음이 커집니다. 전원부 발열이 심해집니다. 뭐 추가로 내가 수동으로 오버하기에도 좀 여유폭이 없을 거고요. 전원부 발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명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명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3년 안에 고장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전원부가 튼실한 제품보다는 기대수명값이 낮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원부가 조금 아쉬워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고요. 제품 평점은 제가 5점, 4점을 줬는데 이 둘 다 추천하기는 좀 아쉽습니다. 스톰엑스 듀얼은 넘어가시고 미라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라클도 5점이니까 점수는 아쉬운 거 아니에요? 하실 수가 있는데 가격적으로 멜리트가 있습니다. 27만 천원인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27만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는 놈이 저놈밖에 없어요. 27만원짜리가 이놈밖에 없습니다. 매우 싸죠? 그리고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4 플러스 2페이지로 페이저가 하나 늘었습니다. 다만 드라이버 모스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좋아졌다 하기는 어렵고 드라이버 모스랑 비슷한 품질을 내기 위해서 상 모스팟 1개, 하 모스팟 2개 그러니까 모스팟 3개로 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위에 거보다 밑에 거를 조금 더 고평가해주고 싶어요. 물론 모스팟의 효율도 일일이 다 따져서 얘기하면 상갑보다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저는 밑에 게 발열 제어가 좀 더 편할 거기 때문에 아래쪽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접촉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모스팟 숫자가 늘어나면서 어쨌든 젤 하위 라인인 요 놈도 백플도 줬고 블루 고정이긴 하지만 블루 펜 LED도 줬고요. EMTES 생각하고 다만 온도는 또 조금 더 올라왔어요. 위의 놈보다도. 온도가 약간 높은 거 감안하고 싼 맛에 쓰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약간의 소음과 조금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고 가격적으로 정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미라클 제품 EMTEC 중에서는 셋 중에 요 놈만 추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오픈 테스트 71도면 여러분 인케이스에서는 한 75도, 6도 정도 나올 겁니다. 플로드로 돌 때 그 정도면 문제는 되지 않죠. 85도까지 올라가면 성능자가 생길 텐데 80도 이상의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수명자도 고려해볼 만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펠리 찝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펠리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EMTES 터맥스 듀엘랑 똑같은 제품이라고 그랬죠. 게이밍 프로 옷이 그리고 그냥 게이밍 프로가 있는데 같은 제품인데 가격은 조금 더 싸긴 해요. 뭐 한 3, 4천 더 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가격 차이 가지고는 크게 메리트가 있다 하기가 어렵고 똑같은 제품이니까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온도나 소음이 평균치보다 살짝 높다. 물론 ST컴도 AS 잘해주고 가끔 백프를 빼먹을 때인데 여기서는 백프를 다 넣어주고 했는데 추천하기는 어려운 거죠. 가격을 더 내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펠리 찝포스는 아 똑같은 제품 비슷한 가격 파는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3, 4천 원 차이면 EMTES 걸로 삽니다. 기가바이트 한번 보도록 하죠.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OC 제품 두 종류 그냥 게이밍하고 게이밍 OC 그리고 UDV 이건 좀 저가형이죠. 투펜 제품 이렇게 세 가지를 내놨어요. 이 게이밍 OC를 한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 처음에 영상 올린 4개월 전에는 이게 33만 원대였습니다. 33만 원 32만 8천 원 이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돈이면은 1660 TR을 살 돈이 아니냐. 아 좀 그렇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메이트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29만 8천 원이죠. 3만 원 내렸습니다. 3만 원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제품이었는데 가격 때문에 패스를 했었거든요.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위에 미라클하고 별 차이가 없는 전원부라서 전원부 좋다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클럽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전제품군주에서 가장 높은 놈입니다. 쉽게 말해 수율이 좋은 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팬 개수가 3개고 팬 개수에 걸맞는 히트싱크 사이즈입니다. 뭐 2개짜리를 억지로 3개로 늘려놓은 거 아니에요. 히트싱크 박률판이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히트파이프 빡빡하게 3개 넣었고 재료 펜 기능도 있는 데다가 뭐 RGB 옆에 색깔도 바꿀 수 있는 LED 백플레이트 거기에다가 낮은 온도 낮은 소음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AES가 CS이노베이션 이라는 단점밖에 없는 거죠. 3만원 내린 지금 시점에는 살만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해서 한 군데에서만 싸게 파나 싶어서 제가 디벼봤는데 30만원 이하로 파는 데가 두 군데였고요. 31만원 쯤에 파는 데가 한 7, 8군데니까 3만원 아니라 2만원 내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꽤 많이 내린 거예요. 거의 10% 가까이 내렸으니까요. 그래서 좀 고급 제품을 찾고 약간 돈 투자해서 조용한 제품을 쓰고 싶다 시원한 제품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로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OC가 안 붙은 게이밍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품절이니까 과격적으로 품절이라서 더 비싸죠. OC보다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UDV 같은 경우에는 뭐 투팬에 얘도 그냥 온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살짝 높은 정도라서 문제는 없을 정도긴 한데 옆에 LED도 빠졌고 펜이 한 개 준 것도 큰 준 거지만 보시다시피 히트파이프가 두 개 줄었어요. 소음적으로는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왜? 좀 낮은 그 발열 해소 솔루션 가지고 비슷한 성능을 내려면 소음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격적으로도 크게 메리트하여 하기 어렵죠. 평균 가격보다 약간 낮은 정도라서 평균 가격보다 많은 정도는 낮네요. 여튼 요 놈 쓸 바에는 그냥 만 몇 천 원 더 주고 위에 이렇게 쓴 게 낫지 않냐. 만 몇 천 원이면 치킨 사 먹을 돈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요새 치킨 사 먹을려면 2만 원인데 저는 이거 쓸 바에는 요걸 보겠다. 기가바이트는 게이밍 옷이 한 제품만 싹 보고 고급 제품인데 돈 조금 더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 내가 AS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살만하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MSI로 한번 보도록 하죠. MSI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트윈 프로저 7하고 벤투스하고 딱 두 개만 내놨어요. 원래 뭐 게이밍 트윈 프로저 있잖아요. 이거 X 버튼과 안 붙거나 뭐 나눠내고 그랬는데 윗라인은 밑라인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요렇게 달랑 두 개만 내놨는데 게이밍 트윈 프로저 늘 특징이 똑같죠. 저소음 세팅용으로 괜찮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소음이 전체 품질에서 제일 낮아요. 30dB 정도로 한번 써보시면 확실히 조용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치고도 온도는 펭균 이하로 나오고요. 옆에 RGB 당연히 붙어있고 백플도 있고요. 히트파이프 넉넉하게 넣은 데다가 젤 펭균도 지원을 합니다. 다만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트실하지는 않아요. 요 위에 있는 그 제품에 페이즈 두 개를 빼놓고 구성한 겁니다. 기판은 공유예요. 4플러스인데 내가 이게 튼튼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딱 쳐다보니까 이게 있어요. 나머지들은 아예 3플러스 2거나 아니면 4플러스 1이라 해도 이거 그 MOSFET이 NCHNL MOSFET 그렇게 쓰는데 얘는 드라이브 MOSFET을 그래도 4플러스 2로 짰어요. 그래서 전원부가 1160 슈퍼치고는 튼실한 편이라 생각하셔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게이밍 OC보다도 살짝 높은 편이니까 이거는 좀 높은 편이라 봐야 되겠죠. 평균치보다 확실하게 만원정도는 더 높아요. 15,000원 정도. 물론 이것도 치킨 1개 사물 돈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치킨 1개 안 사먹을 돈이고 이건 사먹을 돈이니까 이 라인업에서는 몇천원도 차이가 조금 난다는 거 생각하시고 돈을 조금 투자하고 저수함으로 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가 점수는 매우 높습니다. 9점이에요. 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싼 맛에 쓰는 제품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별로 안 쌓아요. 평균 가격이 뭐 방금 29만 2천원 기억나시죠? 평균 가격이랑 4천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별로 안 쌉니다. 아까 위에 보면은 저 미라클 같은 경우에는 27만 1천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도 또 뭐 치킨 한 번 사먹을 돈 좀 더 차이 나는 거죠. 싼 값에 쓰는 건데 별로 안 싸니까 메리트가 없겠죠. 메리트가 없어요. 처음 같은 경우에는 다소 높지 않은데 온도는 평균보다 높고 옆에 LED도 안 들어오고 히트파이프 한결 줄여놨는데 대체로 평균도 높고요. 부스트클럭도 평균치보다 높긴 한데 3차이밖에 없어요. 평균치보다 3이 아니라 평균치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 그림리트가 없는 제품이 벤투스죠. 그래서 MSI는 게임인 트윈 프로지만 저소음용으로 세팅하기 괜찮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살 게 없어요. 저태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거 4월 달에 그 영상 올릴 때는 저태꺼 추천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옆에 제가 뭐 특이 사항에 적어놓은 게 있죠. 저태가 올랐어요.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거 오른 거고 빨간색은 내린 거예요. 그 당시 제품 자체가 몇 개 안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의 절반 수준도 채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태 제품이 지금보다 6천 원 싸기도 했고 나머지 상급 제품들이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트프나 게이밍 오시 저태기 돈을 뭐 달랑 4, 5천 원 정도 더 주면은 나름 괜찮은 백풀도 있고 품질 온도 가지고 있다고 쓰라 그랬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조금 오르는 바람에 강력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뭐 4점이면은 평탄은 되는데 평탄 수준의 제품이긴 한데 아쉽죠. 아쉽습니다. 솔직히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전원부 구성 같은 경우도 1 플러스 1이라서 아까 위에 거랑 비교하면 조금 적어 보일겁니다. 얘는 1 플러스 2니까 전원부 구성도 조금 아쉽고 클럭은 평균보다 한 30 높고 옆에 LED 없는 것도 조금 아쉽고 소음 같은 경우에도 약간 큰 게 아쉽고 하여튼 지금은 큰 메리트는 없어요. 이미 사신 분들한테 내가 최근에 그냥 이거 다시 조사 안 하고 뭐 AMP 그냥 사라. 무난하게. 라고 얘기했는데 무난한 제품은 맞으나 최근에 추천하기는 약간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것들이 이렇게 많이 까졌는지 몰랐어요. 여튼 최근에 사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조택 제품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제가 추천 안 하고 여러분도 안 사고 그러면 또 다시 가게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건 그 거예요. 딴 애들은 내린 애들이 꽤나 많은데 아니면 변동이 없거나 조택 거는 둘 다 올랐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가격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조택금 말고 또 엄청나게 띈 제품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지금 추천 안 할 텐데 갤럭시 화이트 옷이 갤럭시 블랙 옷입니다. 얘네 지금 판매몰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100몰 이상 있어요. 그냥 물건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원래 28만원짜리였어요. 28만원짜리. 28만원. 지금 2만원씩 올라서 30만원. 29만 3천원 합니다. 갤럭시가 잘 팔린다. 잘 팔린다. 뭐 그게 쓸만하다 그랬더니 자꾸 찌끔찌끔 가격 올리더니 두 번이나 올렸어요. 두 번 올리고 가격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전원부는 좀 아쉬운 거 맞고 뭐 펭균보다 높은 클럭 그리고 제로펜도 있고 나름 이쁜 외형과 백플을 다 가지고 있다. 갤럭시 괜찮은 AS 그런 거 믿고 사도 된다 그랬었는데 가격이 이만큼 오르고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딱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어? 그래도 장점이 이래 많은데요. 잘 봐요. 위에 기가바이트 값 보시고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기가바이트랑 가격이 똑같아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봐도 기가바이트가 품질이 더 좋을 텐데 갤럭시가 가격적으로 기가바이트 최상의 제품이랑 맞먹는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갤럭시도 그냥 추천할 게 없습니다. 제품 자체는 뭐 크게 욕할 게 없는데 추천할 제품은 없고요. 갤럭시 밑에 좀 저렴한 제품들 있잖아요. 그냥 갤럭시 슈퍼옷이랑 갤럭시 보이 슈퍼옷이 이런 같은 경우에는 위에 EX 붙었는 거랑 같은 품질이 아니에요. 클럭도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히트파이퍼가 한씩 빠졌고 옆에 LED도 안 들어오고요. 그것 때문에 히트파이퍼 빠진 게 은근히 크게 작용해서 온도도 3도 가까이 높아요. 소음 쪽에서 조용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다 이것도 가격이 올랐어. 8,000원. 그래서 갤럭시 제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안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다 패스하세요. 패스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US 지퍼스 한번 보죠. ASUS 지퍼스 같은 경우에는 온도는 최고예요. 3펜 제품. 이게 터프 3펜 제품이나 터프 2펜 제품인데 터프 2펜 제품은 좀 작거든요. 3펜 제품은 확실히 좀 히트싱크도 약간 크고 그리고 팬이 3개나 더 맵다 보니까 온도는 진짜 잘 잡더라고요. 소음도 평균치보다는 살짝 낮은 편이고요. 백플 LED 기본적으로 다 있고 나름 3급 제품이니까. 부스트 클럭이 1860으로 높은 팬에 속합니다. 최상이에요. 다만 이 제품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3펜 제품인데 히트싱크를 2펜 제품을 갖다 놓고 그 위에 그냥 커버만 3펜은 단 겁니다. 실제로는 2펜으로 달아도 이거랑 온도 차이가 크게 안 날 거예요. 크게 안 납니다. 딱 제가 지금 사진으로 찍어놨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그냥 마지막 팬은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거예요. 말이 3펜이지 돈을 더 받기 위해 3펜으로 만든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옆에 부분이 헐빈하죠. 뒤에 기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박렬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가격은 그냥 전제품 중에서 제일 비싸요. 거의 33만원 돈을 하는데 32만 6천원 이 돈이면은 1260 Ti 아랫등급을 보고도 남은 돈이에요. 아랫등급 이거보다 더 싼 놈도 있어요. 그래서 음 아수스 3펜 버전은 아 제품은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더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 2만원 내려야 기가바이트 것처럼 그쯤 내려야 살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평가점수는 9점인데 이 돈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마이너스 2점 때려서 7점 되어야지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여튼 추천하긴 어렵다 가격 때문에 그럼 이펜 버전은 어떤가요? 이펜 버전도 다른 애들 저렴이 버전이랑 비교하면 너무 비싸요. 평균적으로 1,2만원 더 비싼 거죠. 29만원 하는데 이것도 메리트가 없어요. 사실상 LED도 없고 온도나 소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히파도 빠지고 이것도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수스 거는 사실 큰 메디트가 없어요. 온라인 가든 가성비가 떨어져요. 국내에서 고가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추천할 리 없지 않나 얘네들이 판매 형태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얘네들 기판에 부품이 딱 박혀있는 거 보면 혼자 이게 모든 공정을 자동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깔끔하네요. 딴 애들 좀 삐뚤삐뚤한데 하하하 그 패그는 별 장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컬러풀과 한번 봅시다. 컬러풀은 1669 슈퍼 울트라 그리고 게이밍 GT 톰워크 이렇게 있는데요. 순서대로 라인업이 내려가요. 톰워크가 제일 밑에 거고 울트라가 제일 좋은 제품입니다. 울트라 같은 경우는 3펜 제품인데 아수스 제품이랑 다르게 3펜에 전체적으로 박력판에 다 덮여있습니다. 다만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듀얼 앤 채널 MOSFET이니까 드라이브 MOSFET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제품을 썼다. 다만 페이지 숫자는 4 플러스 2로 나름 튼실하게 높다. 근데 부스트 클럽 같은 경우에 최상위 제품 치고는 약간 아쉽고 딴 애들은 뭐 1845나 1860이니까요. 제로펜 기능이 없다. 이거 조금 많이 아쉬워요. 영화 볼 때 제로펜 있는 건 없는 건 약간 차이 좀 나거든요. 제로펜 있으면 아예 안 도니까 조용히 해요. 소음이나 온도는 펭균치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AS도 CS이노베션보다는 조금 낮다고 평가받는 웨이 코스 거고요. 제품 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가격적으로 얘도 메리트가 있다고 하긴 좀 어렵네요. 지금 30만원 돈 하면 솔직히 나는 그냥 기가바이트 옷이 쓸 것 같아요. 지금 기가바이트 옷이 산만 내리고 난 뒤에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너무 착해 보이. 여튼 그래서 컬러풀 최상위 제품인 울트라라는 새끼고요. GT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품질이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사실 얘도 장점이 없죠. 히트파이프 한 개에다가 LED도 없고 온도나 소음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빼야 되고 토마호크는 전제품 중에서 두 번째로 온도가 낮습니다. 어떻게 엄청나게 시원하네요. 이거 가격도 싸는데 쓸만하지 않나요? 아 지금 품질해서 별로 안 싸네요. 원래 이거 28만원 정도 했을 건데 음 소음이 전제품 중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소음과 온도를 등가 교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열었습니다. 이 라인업에 소음이 심하다는 건 좀 치면적인 단점이거든요. 대부분 다 조용하기 때문에 40dB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딱히 추천할 제품이 컬러풀에도 없네요. 넘어가도록 하죠. 개인 워드 제품은 아까 보신 펠리시나 위에 EMT 스톰엑스 듀얼이랑 똑같은 제품입니다. 개인 워드 고스트는 근데 가격도 더 비싸고 만원 똑같은 제품이라고 했죠.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는데 AS도 CS도 웨이셜이니까 ST 컴이나 아니면 EMTEC보다는 떨어진다. 살 이유가 없죠. 개인 워드는 얘들 팔 생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가격 바꿔야 팔릴텐데 좀 이상합니다. 패스할게요. 이너 3D 제가 저번에는 추천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둘 다 품절이에요. 품절이라서 추천하기 조금 어렵고요. 제가 이거 살 때 고집헌 당첨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강력 추천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둘 다 품질은 괜찮아요. X2나 아니면 OC, RGB나 품질은 괜찮습니다. 전원 부품질 드라이브 모스 4 플러스 2인데다가 제로팬 기능을 넣어놨어요. 둘 다 그런데다가 이제 OC, RGB 같은 경우는 RGB 거기다 백풀까지 다 넣어놨더라고요. 실제로 소음하고 온도도 잘 잡는 편에 속합니다. 이거 테스트 결과 그래서 물건이 저렴하게만 나온다면 살만하다 생각해요. 얼마 정도까지? 29만원 28만 5천원 이 사이에 나오면 이건 살만해. OC, RGB는 30만원동까지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이 오셨을 것 같고요. 일단 둘 다 품절이기 때문에 아 가격이 얼마면 사도 된다 라고 했다 기억해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못 사요. 허리케인도 품절 가격 정상적이지 않고 패스 얘는 어차피 뭐 딱히 크게 메리트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말리도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패스 전원부 아쉽고 뭐 나머지 부분도 딱히 뛰어나지 않아요. 엑셀도 조금 아쉽죠. 이거 사주면 줘야겠네. 엑셀 에이스는 사주니까 가격이 카드가 기준으로 좀 싸다는 거 빼고는 큰 장점이 없습니다. 이것도 살 이유까지는 없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포사나 에브가도 갑자기 품절이니까 볼 필요 없는데 에브가라는 것도 에브가 이름값이 있으니까 살만하지 않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언급을 해드리자면 얘네 전원부는 일단 다른 애들보다 다른 애들 45짜리 쓰는데 10 더 높은 거 쓰긴 했어요. 근데 3 플러스 2니까 튼실하긴 좀 애매했죠. 애매하죠. 모스펜만 조금 좋은 거 썼다. 부스트 클럭은 1830으로 음 가격에 비해서는 좀 아쉬워요. 뭐 이거 정상 가격일 때도 29만원 조금 넘었거든요. 제로펜을 넣긴 했는데 백플도 있고 LED는 없고 온도하고 소음이 평균치보다 높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얘네 히파 2개가 들어가 있긴 한데 히파가 아주 짧은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딴 애들은 롱 히파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는 딴 애들이 절반 수준 절반 수준인 거 들어가 있어서 온도를 잘 못 잡습니다. 근데다가 메모리 쪽에 그 우리가 서멀패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한 요정도 우리 아죠? 그걸로 발열 해소하게 되어있는데 히트싱크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9mm짜리에요. 지우개 수준의 두께입니다. 쉽게 말해 메모리 발열 해소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에브가 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2069 밑에 라인업은 그냥 다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살만한 제품이 마땅히 없습니다. 오늘 평가는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살만한 게 뭐 있나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하실까봐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렴하게 썼다면 미라클 미라클 쓰시고 조금 돈 주고 괜찮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1669 슈퍼 게임에 오시 쓰세요. 이거 쓰시면 될 것 같고 저소음 세팅하고 싶고 나름 평균치 대부분 다 평균치 이상인 제품을 쓰고 싶다 그러면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트임 프로듀 7 쓰면 됩니다. 다만 다른 애들 대비 1, 2만원 더 비싸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ASN CS 이노베이션입니다. 조테크 최근에 많이 추천했는데 그럼 조테크는 지금은 사면 안 되는가요? 그 정도는 안 해요. 사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가격이 좀 더 내릴 때까지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8만원 중반 정도 되면 이것도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 6점까지 올라갈 거예요. 갤럭시는 2만원에 올렸기 때문에 그냥 찾아보지 말라고 할게요. 여기 좀 괘씸하네요. 만원 올려도 욕할 것 같은데 지금 2만원 올린 놈 얘네밖에 없어요. 아수스 제품은 좋은 거 아니에요? 맞긴 한데 가격적으로 딴 제품 평균가에 비해서 3만원 이상 비싸기 때문에 그냥 얘도 그냥 패스하세요. 나머지 살 게 없는 거죠. 그냥 결국은 싼 거 쓸 거면 EMTEC 미라크 써라. 조금 괜찮은 거 쓰고 싶으면 기가바이트 옷이나 게임의 옷이 아니면 특프 써라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그럼 중간급은 없는데요. 중간급 뭐 살 게 없나요? 이너 3D 제품이 다시 판매를 시작한다면 중간급 정도에 들어갈 겁니다. 아니면 조테께 가격을 내린다면 중간급 정도에 들어가니까 그 두 제품은 중간급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가격 될 때 그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총평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어 그래픽 카드 가성비 비교표 4월 버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수고 많으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하십니까 6,3 5,4 5,5 5,5 7,7 9,9 10,9 9,10 10,9